안녕하세요 여러분 달팽이입니다. 저희 야구야구도 이제 현지 반응 리뷰 하기로 했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고 자세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는 가능하면 겹치지 않게 여러 그런 소셜네트워크 반응이 아닌 현지 중계방송 코멘터리라든지 아니면은 현지의 실시간 중계댓글 이런 거를 위주로 여러분께 현지 반응을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토론토에서 블루제이스가 인기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걸 하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토론토에서 블루제이스가 인기가 없어도 현지 반응이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야구팬들이 아예 없는 게 아니니까 블루제이스가 좀 더 인기가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재밌게 봐주세요. 토론토 현지 및 캐나다 중계는 스포츠넷1 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하는데요. 이 채널을 통해서 버그 마티네스라는 분하고 데니 슐먼이라는 분하고 같이 하시는데요. 버그 마티네스는 토론토 감독도 연임하셨던 분이고 토론토에서 실제로 7시즌 동안 선수생활도 하신 메이저리그의 토론토 통으로 통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2010년부터 스포츠넷을 통해서 토론토 경기 해설을 맡고 계시고 댄 슐먼이라는 분은 토론토 출신이신데 ESPN 해설가로 하시다가 다시 이제 토론토로 돌아오셔서 현장 캐스터를 맡고 계십니다. 이분 목소리는 조금 익숙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ESPN에서 이렇게 대학 농구 그리고 중요한 플레이오프 시합들, 플레이오프 야구 시합들을 중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들으셨을 때 어 되게 익숙한 목소리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먼저 이제 1회 초 이야기를 하면 류현진 선수가 추가 휴식일을 요구한 거에 대해서 토론토 현지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경기 양키즈전에서 부진이 구속저하에 있었기 때문에 구속이 안 나왔는데 부진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추가 휴식일 요구도 이와 관련된 거 아니냐,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회 초에 버그 마티네스가 이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는 오늘 실력으로 보여줘야 한다. 추가 휴식일을 요구했던 것만큼 에이스로서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합을 시작한 거죠. 체인지업, 체인지업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오늘. 체인지업을 잘 사용하고 있으며 매치 라인업은 류현진을 상대로 통산 타율이 1할 4푼밖에 안 되니까 이 체인지업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매치 타선을 잘 묶어야 한다. 그런 얘기도 하면서 류현진은 현재 6개의 더블플레이를 기록하고 있고 체인지업을 위력적으로 잘 사용해서 계속해서 땅벌 유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1회 중요하게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케빈 비지오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처음으로 3루수로 출전한 건데요. 케빈 비지오 선수는 올해 4번의 수비 포지션 변경을 했다고 해요. 이게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버그 마티네스는 케빈 비지오가 전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선수가 됐다. 왜냐하면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선수 교체라든지 이런 거에 케빈 비지오가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볼을 제외한 토론토의 모든 필드 플레이어들은 올해 두 포지션 이상씩 소화를 했다고 합니다. 자 2회로 넘어가서 2회 초에는 더블플레이를 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류현진의 더블플레이 유도 능력은 최고이기 때문에 블루제이스 내하수들은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류현진의 시즌 7번째 더블플레이였습니다. 이렇게 류현진 선수를 칭찬하고 그리고 또 조금은 지적을 합니다. 어떤 지적을 하냐면 니모는 왼손 투수를 상대로 항상 고전하는데 류현진 선수를 상대로는 4타 4만타이다. 답답한 부분이다. 이러면서 조금은 지적도 합니다. 3회 초에 댄슐먼은 류현진의 등판힐 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이 두 번의 더 확실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류현진 칭찬을 막 하는데 알론소 선수가 3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이제 멈추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정말 잘한 거예요. 알론소가 계속 같은 종류의 피칭에 방망이가 나가고 있는데 굳이 다른 것을 섞을 필요가 없어요. 3번 연속 체인지업은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칭찬해주고 싶네요. 이거를 제가 이제 mlb.com을 보니까 mlb.com에서는 마지막 두 개의 공이 슬라이더라고 나왔는데 벅 마르티네스는 마지막 두 개의 공도 체인지업이라고 본 것 같아요. 로케이션이나 이제 공이 이제 들어가는 모습이 비슷했어요. 저도 이제 체인지업인지 알았는데 mlb.com에는 슬라이더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니모 타석 때 데니 젠슨이 커버볼을 요구했는데 직구가 들어오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크게 웃으시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데니 젠슨은 커버볼을 기다린 것 같은데 직구가 날라와서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다음 공을 슬라이더로 하기가 좀 그렇네요. 예, 커브를 던지죠. 포수로서는 커버볼을 기다리는데 저런 공이 날라오면 놀라는 것도 놀라는 거지만 정말 100파운드 망치로 한 대 맞은 충격이에요. 기대하지 않은 공이었기에 몸이 놀랍니다. 그래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젠슨이 잘 막았다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5회는 별말이 없었고요. 안타수 얘기를 다시 합니다. 안타수 차이가 8대3인데도 토론토가 2대1로 이기고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그리척 선수가 공을 잡기 위해서 많은 권리를 이동해야 했네요. 그래도 잘 잡아내면서 아웃을 잡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안타수 차이를 얘기하면서도 류현진 선수를 다시 칭찬을 하죠. 6회 초에는 다시 류현진의 위기관리 능력을 칭찬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류현진이 토론토에게는 가장 완벽한 에이스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지난 몇 년간 쌓은 포스트 시즌 경험이 분명 이번 시즌 토론토의 젊은 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라면서 팀의 리더로서 젊은 선수들에게 멘토가 되는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토론토 커멘터리 중에 류현진 선수 관련 언급한 얘기를 모은 것이었고 이제부터는 실시간 댓글이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1회에 류현진 선수가 실점을 할 때 스트라이크 판정에 대해서 이제 토론토 팬들이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살펴보시면 엄프 이즈 드럭답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엄프는 이제 엄파열 심판이고 주심이고 드럭답은 이제 약을 빨았다는 얘기죠. 속된 말로 한국말로 심판이 약 빨았네 이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다음 댓글이 이 말은 이분은 이제 스트라이크 3인지 알고 스트라이크 3라고 얘기를 했다가 어 잠깐만 심판이 장님이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그 위에도 그거는 스트라이크 3가 됐어야만 했어 라고 또 얘기를 한 거고 또 그 위에 허 이제 어 그렇네 뭐 그런 얘기죠. 다음 댓글에 이제 Beer&Dart라는 이제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I like today's lineup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 고칠 게 있으면 에스피나를 9번 타자에 넣고 컬크 알레한드로 컬크죠. 알레산드로 컬크는 이 전 경기 어제 경기에서 처음 이제 데뷔를 한 토론토의 포수입니다. 근데 3타수 1안타 1볼렛을 하면서 타격에도 어느 정도 공을 칠 수 있음을 이제 보여준 선수죠. 그러니까 젠슨 대신에 컬크를 기용했으면 한다. 8번 타자로 그리고 가로 치고 I know it's a real thing 이러잖아요. I know it's a real thing. 그러니까 토론토 팬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젠슨은 류현진이 등판하는 날은 젠슨이 포수를 봐야 한다. 뭐 이런 거죠.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류현진 선수와의 호흡을 빼더라도 컬크는 이제 어제 저녁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데뷔한 저녁 경기 다음에 낮 경기에 뛰기가 좀 그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안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밑에 보시면 Have you considered applying to replace Charlie with those qualifications? 약간 비꼰 거죠. 바로 위에 이제 댓글 쓴 사람한테 네가 그 정도로 잘났으면 Charlie, Charlie 몬토요 감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Charlie 몬토요 감독 대신에 네가 감독을 하지 그래. 사실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류현진 선수가 이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자 류하고 불타는 이제 이모티콘을 4개 붙였죠. 그 다음에는 요즘 토론토에서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Imagine a Blue Jay starter coming back for that sixth.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워커 선수도 그렇고 로워크 선수도 그렇고 토론토에서 현재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선발 투수가 너무 적게 뛴다. 이제 몬토요 감독의 이런 특성이기도 하고 토론토 이제 구단 자체가 선발 투수에게 5이닝 이상을 이제 안 주려고 그러죠. 투구수가 적더라도 5이닝을 던지면 바로바로 이제 교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현재 토론토 팬들 사이에서는 찬반 논란이 많습니다. 이제 이분도 약간 그걸 비꼰 거죠. 류 이슈 딜링 투나잇. 그래도 류현진이 이제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뒤로는 류현진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고 중간에는 이제 류현진이 오늘 6회를 던질 수 있겠냐 하는 이제 약간의 의문이죠. 여기서도 역시 7회에 7회에 선발 투수가 던지는 걸 내가 볼 수 있을까 어쩌면 만약에 혹시라도 안되겠지 안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는 이분이 대학생인데 Gotta catch the game and catch up in the classes. 토론토는 토론토가 아니죠. 캐나다는 지금 대학들이 이제 9월에 새해 이제 학년을 시작을 했는데 모두 다 이제 인터넷 클라스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사진을 올리셨는데 모니터 두 개를 켜놓고 한쪽으로는 지금 야구를 보고 계시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제 수업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올린 사진을 보고 다른 사람이 Bro, I took that last year. If you need help, save my user.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사진을 보니까 네가 듣는 수업을 내가 작년에 들었다.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라. First year stats 통계학 1학년 그러니까 본 글을 쓴 분이 Third year finance Covering a shit I learned in grade 11 math 그러니까 나는 금융, 금융학 3학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1학년 때 배웠던 거를 다시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실시간 댓글을 보다 보면 한국 실시간 댓글도 가끔씩 우리가 사잇길로 빠질 때가 되게 많아요. 야구 얘기를 하다가 축구 얘기를 하다가 가끔씩 한 사람의 댓글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다른 얘기를 갑자기 막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느 나라나 다 같은 것 같아서 재밌어서 제가 캡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같은 얘기가 이어지고 있죠. 플레이오프 되기 전에 한 번이라도 7회, 8회까지 던져달라.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7회까지 그냥 던지게 냅둬. 제발 XX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류현진 선수 안타 맞은 거에 대해서 이제 또 감로늘막이 벌어지니까 이분이 안타 맞은 거 3개가 다 내가 보기에는 로켓신이 되게 좋았는데 안타를 맞은 거다. 그러니까 류현진은 잘하고 있고 오늘 91마일도 꽤 많이 던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현지에서도 류현진 선수의 구속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류현진 선수의 구질 안타 많이 맞은 거에 대해서 댓글창이 조금은 논란이 되자 어떤 사람이 류윈즈 그러니까 류현진은 어쨌든 이긴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분이 위드가 결국에는 대마예요. 그러니까 대마를 피고 약간 해롱해롱한 모습을 이제 얘기하는데 보통 누구누구가 위드에 있다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류현진이 지금 게임에서 정신 못 차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의 피치 카운트가 상대방 투수인 패럴슨보다는 훨씬 좋아 보인다. 뭐 그런 얘기죠. 조금은 조금은 거칠지만 아무튼 류현진 선수를 편드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6회 말에 나온 댓글인데요. New Game Plan Don't Swing 6회 말에 볼렛이 4개 연속으로 나오면서 밀어내기 득점을 하면서 어떤 팬이 새로운 작전 스윙을 하지 말아라 그냥 가만히 서 있어라 이 얘기죠. 어차피 스트라이크가 안 들어오니까 또다시 5이닝 선발이겠네 누가 불편해 있냐 이 얘기고 아직 79밖에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6회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 댓글이 저는 오늘 가장 웃겼던 댓글이고 생각보다 하나 이상 나온 댓글인데 요즘 현지 중계에는 투수가 피칭을 할 때 마운드 밑에 갈색 지역에 하얀색으로 자막 광고가 나가요. 자막 광고가 나가는데 오늘 삼양이 자막 광고에 굉장히 자주 나오더라고요. 특히 류현진 선수가 마운드에 있을 때는 류현진 선수 스파이크 밑쪽으로 오른쪽 위쪽으로 삼양이라는 자막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물어보는 거죠. Why is 삼양 written on the mound? 삼양이 뭐냐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누가 삼양이 뭔지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불닭 광고도 많이 나오죠. 불닭면 광고도 포스 뒤에 광고판에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마운드에 특히 삼양 글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은 아까 벅마르티네스의 발언에 댓글을 다신 것 같은데 사이닝 동안 8 hit 사이닝 동안 8 안타를 준 게 어때서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분도 동의하시면서 그 안타의 절반은 어차피 수비 미스다 아니면은 운이 없었을 뿐이다 이러면서 사실상 류현진 선수가 잘 던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분이 류현진이 안타를 많이 주고 있다 하니까 또 다른 분이 Yet We're winning 그래도 우리는 이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오늘 하루종일 이런 걸로 싸웠어요. 이제 누가 진정한 에이스냐 류현진의 이제 이닝 능력 아니면 이제 안타 허용률 위기관리 능력 이런 걸로 이제 찬반 싸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원글을 썼던 사람이 네 말이 맞긴 한데 그래도 나는 류현진이 지금 안타를 많이 주고 있는 사실이 마음에 안 들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현지 반응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준비한 거는 이걸로 끝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재밌게 보시고 여러분이 이제 피드백도 주시면 제가 조금 더 개선해서 조금 더 여러분이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내용으로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이 현지 반응도 점점 더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시간인데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다음번 류현진 시합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